안녕하세요. 저희는 다이논입니다. 저는 다이논의 프로듀서 아트러브유라고 하고요. 저는 보컬 구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R&B 장르를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. 작사, 작곡, 편곡부터 앨범을 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 둘이서 간의 수공업처럼 다 하고 있는 음악팀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선명해지는 밤이라는 곡이고요. 밤이 선명해지고 불빛이 선명해지는 밤에 하루를 마치고 너와의 시간만을 기다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곡입니다. 많이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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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지러운 일들도 내게 말하고 나면 가벼워져 그래서 또 고마워서 너를 안고 싶어 향기롭고 따뜻한 널 찬랑이는 불빛 선명해지는 밤 함께 보내줄래 난 너뿐이야 차가운 도시에서 하루를 보내면 너와의 시간만을 기다렸어 너와의 시간만을 기다렸어 너와의 시간만을 기다렸어 너와의 시간만을 찬랑이는 불빛 선명해지는 밤 함께 보내줄래 난 너뿐이야 차가운 도시에서 하루를 보내면 너와의 시간만을 기다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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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